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또 풍부한 시사상식도 함께 익히는 펀리딩 79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뉴스는요. 세계 최고 대학 순위 발표. 1년에 한 번씩 세계 유명한 기관들이 각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2024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걸 한번 같이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운데 한국 대학들의 성적은 어떤가, 한국 대학들도 최고 대학 순위에 올라가 있는가 이런 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이나 순위와 관계적인 영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were ranked.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최고의 대학들이죠.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들이 were ranked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rank라는 단어가 뭘까요? 순위를 매기다는 뜻입니다. 순위가 랭킹이잖아요. 그래서 rank는 순위를 매기다. world ranked는 수동태니까 순위가 매겨졌다 그 얘기네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에 순위가 매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s Higher Education이라는 기관이에요. 원래 대학 순위 같은 것들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기관 중에 하나가 Times Higher Education이라는 기관인데 여기서 바로 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Times Higher Education이 드랍 됐대요. 뭐를? 그거에 annual ranking을 드랍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드랍이라는 단어는요. 떨어뜨리다는 뜻이죠. 떨어뜨리다, 던지다, 제시해야다, 발표했던 뜻입니다. 그럼 뭘 발표했을까요? 그것의, 그 기관의 annual ranking을. 자, annual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연간의 그 뜻이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annual이라 그래요. 자, annual만 아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접두서가 붙은 다른 중요한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annual 앞에다가 by가 붙으면, by annual 하면 by가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을 by annual이라고 해요. 혹은 by 대신에 semi, 아니면 semi를 그릴 수도 있죠. semi annual 혹은 semi annual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semi라는 단어가 반이거든요. 역시 반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semi annual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연간 ranking, 순위를 갖다가 drop, 발표했다는 거죠. 뭘 발표했을까요? 바로 세계대학 랭킹들, 세계대학 순위들, 그것도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 최신 순위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겠는가, 여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문장이 길죠. 이 대학의 랭킹은 includes,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 랭킹에는 순위 안에 이게 포함되는데, a total of, a total of는 총, 전체, 총 1906개의 대학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총 1900개, 거의 2000개가 가까이 되는 그런 비교적 좋은 대학들이겠죠. 이런 대학들의 순위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cross, 108 countries입니다. 자, across는 여기서는 뭐뭐 전역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08개 국가, 그러니까 108배 국가와 또한 regions, 자, region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8배 국가와 지역들 전역에, 지역들을 가로지르는 전체의 1906개의 대학을 포함하는데, across가 또 나왔습니다. across the world니까 전세계에 거친, 그러니까 전세계, 108개 나라와 또 지역 전역에, 그러니까 모든 지역 전체에 있는 1906개의 대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뜻이 되겠네요. 당연히 한국 대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This year's ranking, 자, 올해의, 올해의 순위는 analyzed 했답니다. 자, analyze라는 동사는 무지 중요한 동사죠. 분석하던 뜻입니다. 올해의 순위는 분석했는데, more than, 이거 이상을 분석했대요. 자, 얼마를, 134밀리언입니다. 자, 밀리언이 백만이니까, 백만, 천만, 일억, 그래서 헌드로드 밀리언이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 3천4백만 개예요. 그러니까 1억 3천4백만 개가 넘는, more than, 넘는 사이테이션들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자, 사이테이션은 조금 어려운 단아죠. 이것은 인용입니다. 인용문, 왜 그 학교의 수준을 따질 때, 어느 학교 소속의 어떤 학자가 쓴 논문이 인용된 이런 건수를 많이 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4백만 개 이상의 인용문들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업그러스 또 나왔습니다. 이거 전체, 얼마냐면은, 이거는 16.5밀리언이니까, 1650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50만 개의 리서치 퍼블리케이션 전체에 있는 1억 3천4백만 개의 인용들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퍼블리케이션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출판물 그 뜻입니다. 퍼블리시가 출판하던 뜻이고요. 퍼블리케이션스가 되면은 출판물들 그 뜻입니다. 리서치는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퍼블리케이션스는 연구 출판물들, 연구 간행물들, 논문 같은 것도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또 학술지에 실린 그런 내용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총 1650만 개의 연구 출판물들, 전체에 포함된 1억 3천4백만 개의 인용된 것들 이상을 분석해서 어느 학교가 수준이 높은가 이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다가 아니라 and, 그리고 included 포함했댑니다. 올해의 순위에는 또 뭐가 포함됐냐면은, survey가 포함됐대요. survey는 무지 중요한 단어죠.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survey response니까 여론조사 응답입니다. response,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응답 결과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from, 어디로부터? 68,402니까 6만8,402명의 scholars, 학자들로부터. 그것도 글로벌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그러니까 전세계에 있는 6만8,402명의 학자들에게 여론조사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응답된 것을 또 토대로 해서 학교 순위를 매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두 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인용문 비교. 또 하나가 학자들의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인가 그 결과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순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연 가장 세계에서 랭킹 높은 대학이 어딜까요?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하네요. The University of Oxford in the United Kingdom was rank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world. 네, 바로 여기에 따르면은 The University of Oxford. 자, 자란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영국에 있는 대학이죠. 바로 United Kingdom, 영국입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이 Was ranked. 순위가 매겨졌대요. As 본모로서 The best university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즉, 1위에 오른 대학이 바로 옥스포드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학 순위는 연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아두세요. 자, 어쨌든 Time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옥스포드 대학이 1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등은 어딜까요? Stanford University,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rounded out the top 5. 그 다음 2위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서부의 명문대학이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과 또 하나가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이 대학이에요. 자, 약자가 뭐죠? MIT. 우리의 MIT라고 하는 그 대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사추세츠에 있는 공과대학인데 여기 참고로다가 일단 인스티튜트라는 게 뭐냐면 기관, 연구소 혹은 학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Institute of Technology가 되면 보통 그냥 공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대학이에요. 즉,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줄여서 MIT라 그럽니다. 2등은 스탠포드, 3등은 MIT고요. 그 다음 4등이 바로 하바드 대학이에요. 바로 MIT랑 붙어있는 동부의 아이빌리그 대학이죠. 어떻게 보면 명문대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이 4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5위는 어디냐 하면 바로 University of Cambridge 영국에 있는 캠브리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포드랑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캠브리치 대학인데 이 대학, 이 5개 대학이 Rounded Out of Top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ound Out이라는 표현도 기억이 되세요. 자, Round Out은요. 무엇을 완성시키다. 혹은 이게 아군을 맞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바로 Top 5를 완성시켰다는 뜻입니다. Top 5의 아군을 맞췄다. 그러니까 5개 대학이 Top 5를 구성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Round Out이라는 표현. 완성시키다. 아군을 맞췄다는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이 되시고요. 그럼 이 대학들, 대학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대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Wondering, 여기서는 원래 Are you wondering으로 돼야 되는데 앞에 빼준 겁니다. 자, wonder라는 단어가 뭐예요? 궁금해하다는 뜻이죠. 궁금해하다, 의아해하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가요? 그 뜻이에요. Which, 어떤 다른 학교들이 Make the list 했는지 궁금한가요? 그 뜻입니다. 일단 Make the list, 이 Make the list라는 말은 명단을 만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대학들이 그 Top 대학들, 최고 대학의 명단에 속하게 됐는지가 궁금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문장은 Are you wondering? 이렇게 된 거에요. Are you를 빼준 겁니다. 약간 구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명단을 만들고 명단에 속한 나머지 대학들이 어딜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ere's the complete top ten of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ime's Higher Education. Here's, 여기가 바로 Complete time. 자, Complete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그 뜻이죠. 완전한 top ten 명단이라는 겁니다. 뭐에? 그 최고의 대학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의 앞에까지는 5위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탑 10까지가 바로 이게 완전한 명단이다 그 뜻이에요. According to, 뭐에 의하면? 바로 이 연구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 따르면 이거에 따르면 바로 다음 대학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6위에서 10위까지 어딘가 다음 페이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Wondering which other schools made the list. Here's the complete top ten of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ime's Higher Education. 네, 그러면 6위부터는 어떤 대학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위는요. Princeton University. 바로 Princeton 대학교에요. 역시 미국의 동부에 있는 Ivy League 대학 중에 하나죠. Princeton 대학이 6위로 나왔습니다. 자, 7위는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바로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가 뭐라고요? 공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California 공대인데 보통 우리가 줄여서 Caltech, Caltech이라고 들어보시죠. Caltech이 바로 이 California 공대를 줄인 말입니다. 바로 Caltech이 7위에 선정됐대요. 자, 8위는 Imperial College London. 바로 Imperial College London. 영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Imperial College가 또 8을 차지했습니다. 자, 9위와 10위는 미국 대학들입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9위는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주립대학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California 주립대학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뭐 LA에도 있고 뭐 어르바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로 Berkeley에 있는 우리가 보통 Berkeley 대학이라고 그러죠. California 주립대학, Berkeley 캠퍼스. 이게 9위를 차지했답니다. 자, 마지막 10위는 Yale University. 바로 Yale 대학교. 역시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 중의 하나죠. Ivy League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위는 Yale 대학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10위까지가 다 영국 대학 아니면 미국 대학이네요. 그렇죠? 영국 대학과 미국 대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Times Higher Education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 대학들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우리 한국 대학들은 어떨까요? 한국 대학들도 100위 안에 속한 대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Times Higher Education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100위 안에 한국 대학이 세 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이 어디냐면요. 서울대예요. 서울대가 62위에 올랐더라고요. 62위. 자, 그 다음 또 오른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76위에 오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대학은 카이스트였어요. 카이스트가 83위에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위 밖에 가면 또 한국 대학도 있는데 일단 100위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처음 듣고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were ranked. Times Higher Education dropped its annual ranking of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 The university ranking includes a total of 1,906 universities across 108 countries and regions across the world. This year's ranking analyzed more than 134 million citations across 16.5 million research publications and included survey responses from 68,402 scholars globally. The University of Oxford in the United Kingdom was ranked as the best university in the world. Stanford University,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rounded out the top five. wondering which other schools made the list. Here's the complete top 10 of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imes Higher Education, Princeton Universit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Imperial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Yale University.